저는 지금 슈타이언 몰른이라는 작은 마을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예로부터 철광선이 있어서 대장간도 있고 철로 만든 공예품들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중세시대부터 철광석을 이용한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지금도 오스트리아의 철광업 중심지로 유명한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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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국에서 조한의 짓의 짓의 짓. 제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조한의 짓을 향한 짓. 한국에서 조한의 짓의 짓의 짓. 우리 가족은 지금 200년에 이곳이 200년간을 여기죠. 200년에 네. 그리고 이 짓의 짓은 더 700년간을 갔습니다. 700년간? 그 유명한 합수부르크 왕조가 오스트리아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던 14세기. 대장간의 역사도 시작됐습니다. 17세기 합수부르크 왕관은 프랑스, 헝가리, 보헤미아 왕국과 종교전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이 대장간에서 만든 갑옷이 전장을 누볐다고 하는데요. 중세기사들이 입었던 판근 갑옷입니다. 몸에 맞도록 둥글게 가공하는 기술이 중요한데요. 옛날에 이렇게 전쟁을 한 거 아니에요. 무거워서 싸우지도 못하겠는데요. 정말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10-12kg. 12kg. 바티칸을 지키는 스위스 근위대. 충성심이 강하고 용맹스러워 교회의 수호자로 불리는데요. 전투력을 높여주는데 이 갑옷이 큰 몫을 했답니다. 매일 아침 숯불을 피워 쇠를 달굽니다. 물은 쇠를 모루에 올려놓고 매질을 해서 모양을 잡는데요. 몇백년을 이어온 풍경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값싼 물건만 찾는 시대. 700년 된 대장간이 지금도 권지한 건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겠죠.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마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작은 마을에 폴크스 뮤직. 그러니까 전통 공연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옷차림이 좀 색다르죠. 여성들은 앞치마 달린 원피스를 입고 남성들은 반바지 차림인데요. 트라우트라는 오스트리아의 전통 의상입니다. 알프스 민속음악을 연주하는 공연팀입니다. 알프스 민속음악을 연주하는 공연팀입니다. 주로 목동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라고 하는데요. 목소리 자체가 인간적으로 불러서 푸근하고 편안하고 갔다 온 것 같아요. 마을 분들도 무대에 섰습니다. 여름이면 사람들이 모여 이 계절을 기뻐하는 축제를 벌였었죠. 그 행복한 추억이 남아있는 노래입니다. 이제 이곳에서도 전통 문화는 과거의 유산이 되어가고 있다는데요. 여성들의 전통 문화는 과거의 유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전통 문화는 과거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한국 관계는 중국의 전통문을 둘러냅니다. 유산의 전통문화면 들을 때마는 매일isceimi 조각한 수행입니다. 어떻게 지역의 전통문화입니다. 노래는 마음을 여는 힘이 있죠. 음악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 슈타이어는 슈베르트의 작품 송어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그만큼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죠. 독특한 전통문화가 남아 있는 또 다른 집을 찾았습니다. 참 놀랍죠? 1679년부터 한자리에서 악기를 만들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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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겨입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의 를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국에서의 를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을 오래 했지만 저런 악기는 처음 봤습니다. 꼭 말발굽처럼 생겼죠. 금속 조각을 튕기면 입모양과 혀의 위치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나는데요. 와 참 독특하죠. 유대인 하프라고 부르게 된 건 성경에 이 악기가 여러 번 등장하고 주로 유대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지켜온 가업. 이제 어린 손녀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에선 오직 이 집만 악기를 만들고 있답니다. 가족 모두 전통을 잃는다는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저를 위해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셨다는데요. 아이고, 미 sud이 좋아서. 매우 마리아의 몇 개의 마울드롬의 반응은요. 안녕하세요. 네, 이건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들, 리사 마리아. 하모니카. 똑같은 악기라도 입안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독특한 소리가 납니다. 정말 유쾌하고 신나는 악기죠.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네요. 모델라토 간타빌레. 급할 것 없이 노래하듯 살아갑니다. 행복의 비결이겠죠. 산골마을에서 잘 배우갑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